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 패키지 DBSTART, 그리고 가장 쉬운 통계 매뉴얼 DBSTART 길들이기의 저자인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의해서 Repeated Major Anova의 비모수 금적인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따라가보죠. 그럼 프리드만 테스트는 Repeated Major와 Anova와 동일한 연구 세팅인데 자료의 성격이 비모수 검증을 해야 할 때 시행하는 겁니다. 마치 Anova의 같은 세팅인데 비모수 검증이 필요할 때는 크루스클로 완료를 했던 거죠. 그러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 샘플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피부에 세 군데의 상처를 냈는데 연구 A, 연구 B, 연구 C를 하고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치유 먼저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 1, 2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서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통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통계에서 다 표본 들어가서 Anova가 있는 그게 비모수 검증이니까 쭉 이제 Repeated Major의 비모수 검증이니까 프리드만 넘어가는 거죠. Anova에 해당되는 비모수 검증은 크루스클로 완료를 쓰죠. 반복 측정 분산 분석, Repeated Major Anova에 해당되는 것은 프리드만입니다. 한편 반복 측정에서는 1원, One Way Anova와 Two Way Repeated Major Anova가 있었는데 이거는 프리드만은 Two Way는 없어요. 그래서 프리드만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1, 2, 3을 해주면 쫙 나오는 거죠. 표본 크기가 너무 작돼요. 작을 수도 있죠. 자,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소표본 정밀 검증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다이렉트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변 근사 검증인데 이게 표본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샘플에서 작게 되면 DB Start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소표본과 대표본을 맨 위트니 유 검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딱 정확하게 좋은 그래프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마땅한 그래프가 없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치 비모스 연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 개발 안 된 것도 있고요. 마땅히 생각해봐도 이거 이상의 그래프가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도토브릭 플러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 지난번에 리피티드 메주와 아노바의 비모스 검증이라 했으니까 리피티드 메주와 아노바의 그 자료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규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샘블 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돼서 정규성 검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프리드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A ANOVA니까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통계를 해보고 비교에 들어가서 다표본에 들어가서 이거 할 것 대신에 프리드만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프리드만 2Way ANOVA였는데 저희 2Way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소표본 정밀검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졌죠. 샘플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0.016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3개 ANOVA에서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으면 T 테스트에서 4호 검증을 해 주듯이 프리드만 테스트도 4호 검증을 해 줘야 됩니다. 4호 검증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B와 C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는 그냥 리피티된 자료라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게 리피티된 거다 라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짝대기를 하나 끊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했지만 꼭 그렇게 한 연구를 한 사람은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드럭 A, B, C가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보였듯이 B와 C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여기다가 땡땡 해주면 되겠죠.